여왕물이 이제 날 떠미는구나 병력을 집계시킬까요 여왕님 그래 남은 전초기지를 방어하고 반군이 우리 인근의 거점을 세울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 영역을 확보한 후에는 놈들의 주 군락지를 직접 공격하자 오케이 베일 yes 일장 silver me 일절 공격 맞고 있어 공격 맞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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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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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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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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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